방송인 박명수와 배우 엄연경이 KBS2, 해피투게더3에서 하차한다. KBS2, 해피투게더3, 측은 12일, 해피투게더, 갓 시즌 4로 대대적 개편을 준비 중이다. 그 과정에서 박명수, 엄연경씨가 하차하게 됐다. 고 밝혔다. 현재, 해피투게더3, 능류재석. 전현무, 박명수, 조세호, 엄연경, 김용만, 박수홍, 지석진, 김수용이 진행을 맡고 있다. 현재 멤버로 진행하는 녹화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박명수는 2007년부터 해피투게더3 MC로 합류해 그간 사우나 토크쇼, 야간 매점 등의 히트 코너를 함께했다. 엄연경은 지난 2016년 2월 인턴을 거쳐 그해 3월 정식 MC로 발탁됐다. 그동안 엉뚱한 매력과 뛰어난 예능감을 뽐냈다. 한편, 해피투게더, 시즌 4로의 개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